4 그렇습니다 곽유빈도 이번 시즌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어떤 경기가 될지 첫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니 조금 부담은 쏠 것 같습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가는 정성원 곽유빈이 2포인트 먼저 앞서 있습니다 네트 걸리는 곽유빈 정성원 그 스타일이 나오지 못하도록 초반부터 이제 지금 그 여러가지 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가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성원 선수가 포인트를 맞... 표정도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걸리는군요 곽유빈이 한... 2대3 찬스 볼 아 곽유빈이 디펜스를 하고 공격까지... 아 저게 장점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곽유빈 나갑니다 굉장히 포커페이스 아 곽유빈 그러나 또 날카롭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성원 찬스 볼 놓치지 않... 2021 전국체전 우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만들어갑니다 나타내면서 대기망성형 선수여서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갖고 있는 선수라 생각됩니다 종합선수권때도 8강까지 갔죠 네 그렇습니다 야 걸렸어요 걸립니다 네 자신감도 올라옵니다 표정별로 하나 없는 정성원의 서브 야 이번엔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노련한 건 곽유빈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이번에도 야 강약 조절 7대8 나갔어요 정성원 잘 풀어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8대8 야 정성원 3구 선재를 잡았습니다 8 정성원 서브 야 정성원 포헤드 플레이 게이포인트 시우 aley 자, 행운이 한 번 더 정성원에게 갑니다 자, 곽유빈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서브 득점 정성원 승부를 걸어봤습니다만 네트 맞고 자, 두 포인트 곽유빈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가는 정성원 그렇죠 초구에 강한 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, 곽유빈 받아 냈어요 순간 정성원 선수인 줄 알았어요 정성원 선수가 김정원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,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유빈 선수는 그거에 말려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, 지금처럼 본인이 할 것만 한 번에서 주건 곽유빈 선수도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예, 우승자 자리에서 있었던 선수입니다 네 자, 두 점 추가 두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성원 선수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예 다시 도망가야 되는 입장 서브 이어집니다 와, 정성원 거침이 없어 잘하는 선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, 맞습니다 자, 서로 적수가 좋은 적수가 4대6 아, 정성원 아, 정성원 석 점차 네, 찬스 볼이었어요 그게 아마 상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, 나갔어요 지금도 범신했지만 지금 백핸드 관중석의 어린이 관중 쪽으로 나가서 상당히 또 좋아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아, 랠리에서 과규빈 선수가 한 포인 졌습니다, 예 아, 이번에도요 네 과규빈 선수가 정성원 선수 좋아 보입니다, 예 네 게임 포인트 과규빈 와우 정성원 선수의 백핸드 탑 스피 그러나 게임 포인트는 과규빈입니다 10 대 6 와, 이번에도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네 파악상대 되는 게임 포인트에서 함점이 필요합니다 오우 괜찮나요? 이전으로 연타 공격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자,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서브 득점 정성원 보여주고 있는 과규빈 선수입니다 2번째 게임 마지막 포인트도 그랬구요 자 이번에도 걷어올리면서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성원 강타 일단 그걸 잊게 만드는 임종만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나갔어요 정성원 범시를 했습니다 이번엔 길게 왔고 정성원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무팡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굴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곽유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지 마지막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팩트 걸립니다 4대4 핑킹 의계가 정성원의 서버 아 아 그럼에도 바나나 플릭을 시도했어요 하느냐 팀의 승리까지 아니면 곽유빈 선수가 팀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느냐 과감합니다 또 한 번 곽유빈의 디펜스가 마지막 게임 6대4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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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нав 체스볼 성공해나는 정성원 국군체육부대에 도전하고 있는 KGC인 304 너무 과강하고 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곽규빈의 좋은 플레이 곽규빈입니다 곽규빈입니다 두 포인트 뒤져있는 정성원 서브 득점 다시 한 점 何점 찌개를 축격했습니다 곽규빈 또 한번 타이밍을 뺏으면서 6연승 달릴 수 있습니다 정성원 어려운 공을 메치 포인트는 곽규빈입니다 어어 길게는 서비스도요 이제는 서브 하나씩 주고받는 듀스 생완 아 긴 서브 성공합니다 서브 늑점 나갑니다 나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